영천 시내를 남북으로 가르는 강이 금호강이다. 왼쪽의 영동교가 시내를 이쪽 저쪽으로 연결하고 가장 왼쪽의 도심을 관통하지 않고 포항과 경주 방면으로 오가는 우회 다리인 영화교가 있다. 나그넷길의 영천에 오면 내가 잠시 머무는 곳은 영동교와 영서교 사이다. 오늘도 그 한 지점에서 해바라기처럼 굴림방을 해를 바라보게 하다가 얼른 한 생각이 들었다. 난 단순해 왜 강을 더 거슬러 오르거나 내려갈 생각을 못할까? 강을 내려간다 함은 물이 흐르는 방향이므로 영서교 밑이 될 것이다. 말한 것처럼 그 왼쪽에 중앙선 철교가 있을 뿐 강줄기가 좌로 급하게 꺾이고 강변에는 둔치공원 따위를 조성하지 않았으므로 강을 거슬러 오르겠다고 단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화교를 건너자마자 강을 따라 넓은 풋길이 시원하게 뚫린 걸 보고 급하게 울어 꺾었다. 예전에 없던 농산물 유통센터가 보이고 오른쪽은 강물 대신 넓은 하천 부지의 시민을 위한 방부 목으로 산책로를 만들고 띄엄띄엄 조립식 정자를 지었다. 두 길은 완만하게 왼쪽으로 굽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하천 부지가 덩달아 넓어졌다. 군데군데 정자가 보이고 잎진 나무들이 가지런하게 심긴 걸로 보아 제철에는 꽃 구경이 목적인 것 같다. 네모 반듯한 보도블록을 뚫고 나온 잔디를 질척한 눈이 억누르는 곳에 내려갔다. 거기서도 강물은 보이지 않는다. 정작 시내를 관통할 때보다 국가하천 금호강은 이 지점이 강폭과 그 양쪽 하천 부지가 넓다. 정오 무렵의 해는 아무 쪽이나 방향을 두어도 굴림방 어느 한 고석에는 볕이 든다. 그런데 날씨가 끄물 끄물하여 구름이 가린 겨울 햇살이 신통치 않다. 그리하여 조금이라도 볕이 잘 들게 굴림방을 배치하고 한겹이 피우려고 문틈을 벌렸다. 숨죽었다 부는 바람 소리가 금속성같이 사납다. 방해하는 것이 없는 터여서 너른 강을 따라 부는 바람은 순수의 절정이라 해도 마찬가지여서 쇳소리가 난다. 어린 시절에도 강을 따라 여기까지는 올라온 적이 없었고 낙은의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지금 있는 금호강 하천 부지가 넓게 펴진 이곳을 비늦게 알게 된 것에 아쉬움과 야릇한 생각마저 든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사람의 그림자도 없고 방금 내려온 두길을 다니는 차도 뜸하다. 저만치 앞에서 두길에서 건넌 마을로 넘어가는 영록교가 있건만 그 다리는 금호강에 걸친 다리라는 생각마저 들지 않는다. 더욱 그러한 게 어린 시절에 저 다리가 있었는지 새로 놓았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 머릿속에는 영천 시내 한복판을 동서로 흐르는 금호강에 놓인 다리가 넷뿐이다. 중앙선 철교와 영록교를 제외하고서 말이다. 갑자기 노래의 한 부분이 생각이 나서 흥얼거린다. 금호강 맑은 물은 흘러만 가네. 내 고향 영천을 흐르는 금호강을 두고 가사를 쓴 사람들이 거의 없는 듯하다. 막 흥얼거린 노랫말을 쓴 사람의 이름도 모른다. 게다가 노래 제목에는 금호강이 들어가지도 않는다. 이 제목으로 그 한 구절에 금호강이 나오는 걸 머릿속에 저장된 게 넓은 하천 부지에 호련이 있는 사이철로 떠올랐다. 좀 전까지는 영천교와 영서교 사이 북쪽 둔치공원에 있었다. 금호강 맑은 물이라는 게 거짓이 아니다. 강은 내가 어렸을 적보다 깨끗해졌고 그 예전에 없던 S자 모양의 진검대리도 몇 군데에 놓여 운치가 있다. 한 쌍의 젊은 연인이 손을 잡고 진검대리를 건너던 아름다운 모습도 오래도록 내 머릿속에 남을 것 같다. 조용하고 한적한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사람 하나 없어도 한여름이면 시원한 강바람을 찾아 여기에 밤놀이 올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꼬이면 먹게 마련이다. 먹으면 사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아무리 둘러보아도 고정화장실은 고사하고 이동화장실 하나 없다. 이게 지금 내가 여기에 있으면서 느끼는 불만이자 불평이다. 영천시는 하늘로부터 선물 받은 이런 금호강변의 땅을 얼마든지 시민과 시를 위해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그러려면 시민을 위해서건 고향을 떠나 나군에 되어찾는 나같은 사람을 위해서건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이번 고향길에서 나는 또 하나의 불만을 느꼈다. 지난 겨울과 달리 공설운동장의 공중화장실 문을 딱 걸어잠근 게 그것이다. 몇십만의 폭설이 내렸고 그 후 혹독한 추위가 이어져 물이 얼어붙어 그런 조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다. 그래도 그렇다. 나그넷길을 다니다 보면 어떤 고장은 한겨울에도 공중화장실에 난로를 켜놓고 전기시설까지 쓰도록 세심하게 배려한 곳도 보았다. 오로지 그 고장 사람만을 위해서 그리했다고 나는 여기지 않는다. 여행자를 위해서 관광객을 위해서 나그네를 위해서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제 고장의 자랑거리와 연결했다고 나는 믿는다. 영천은 누차 말한 것처럼 내 고향이다. 내 고향 영천도 시민을 위해서뿐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도 다지방에서 어떤 목적으로 오건 간에 그대를 위해서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한다. 낮술 한 잔 걸친 바람에 아무리 찾아도 화장실이 없기에 나는 내 식으로 해결한다. 먹은 빗막걸리 병을 가위로 뚝 잘라 오줌을 받아 굴림방 문을 들어 올리고 휘리뿌린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몸이 급한데 영천역이나 터미널이나 공설시장에 있는 공중화장실까지 가다가는 오줌을 쌀 수밖에 없기에 부득이 노상박렬을 하면서도 마음이 찝찝하다. 내 고향 영천이 고향 사람들과 더불어 타지방 사람에게 참 좋은 곳이야. 라는 소문이 찾아하길 진정으로 바란다. 아울러나는 올 봄과 가을에 걸쳐 이 자리에 다시 올 것이다. 저말로 비틀어진 앙상한 나무들이 어떤 꽃을 피우는지 알고 싶어서이다. 2013년 1월 15일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